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MBTI는 어떤건가요?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문득 궁금해지는겁니다. 조선의 27명의 왕들은 어떤 MBTI였을까요?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과 같은 MBTI의 조선 국왕은 누구였는지 확인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영상에 앞서 특정 MBTI를 편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용이 주도한 전략가 INTJ입니다. INTJ는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기계처럼 일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로봇으로 알려진 INTJ는 남들이랑 딱히 잘 안어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성과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는 왕은 15대왕 광해군이 아닐까 합니다. 광해군은 세자시절 임진왜란 당시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서 훌륭하게 왕의 대리 역할을 해냈으며 지방 곳곳을 돌며 행정을 이림하고 의병을 독려하는 등 일처리만큼은 아주 훌륭했답니다. 왕이 된 이후로 명나라와 여진족 사이 현실적인 외교감각을 발휘하며 원칙보다는 성과와 결과, 신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자 출신의 왕인 광해군은 심지어 적자 출신의 동생까지 있었기에 왕권이 불안정했고 그래서 자신의 지지기반인 북인 강경파들과 함께 반대파 시내들을 여러 차례 숙청하는 옥살을 일으켰고 또 왕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 등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답니다. 다음은 논리적인 사색가 INTP입니다. INTP는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라고 하는데요. INTP는 평소에 과묵하게 있지만 이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나름 혼자 골똘히 해결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INTP는 앞서 말씀드린 광해군의 아버지, 14대왕 선조입니다. 임진왜란 때 제살길 찾으러 도망간 것으로 유명한 선조는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질이었습니다. 선조 때 조선 처음으로 이 붕당이라고 조장이 두 개의 당으로 분열되는데 선조는 이 두 개의 붕당, 동인과 서인 사이, 균열과 갈등을 일부러 뒤에서 조장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 직전에는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 세 개의 붕당으로 분열될 정도였죠. INTP는 눈치가 또 빠르다고 하는데 선조의 정치질을 보면 확실히 눈치가 빠른 듯하며 제살길 찾아가는 것도 귀신같이 잘 찾아가잖아요. 더불어 사회성이 다소 부족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담한 통솔자 ENTJ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형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건국자, 일대왕 태조 이성계가 ENTJ가 아닐까 합니다. 어느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정도전 등의 급진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에게 모여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것만 봐도 이성계는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형이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 젊은 시절 동북명 군벌을 이끌고 활약했던 전공만 봐도 리더십이 가하면서도 유능하고 꿈이 큰 ENTJ스럽죠. 다음은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인 ENTP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ENTP는 8대왕 예종과 16대왕 인조입니다. 8대왕 예종은 수양대군 세조의 뒤를 이어 8대왕이 된 세조의 아들입니다. 세조는 말년 권세가 지나치게 강한 구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신공신들을 육성하였는데요. 정작 뒤를 이윤 예종은 남이 등 신공신들을 숙청하고 또 한명해 등 구공신들과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비대해에 지을 신하들을 모두 까기로 왕권을 도모할 생각이었죠. 아버지가 정치적 권력의 밸런스를 위해 키운 신공신마저 예종이 모두 내치고 그렇다고 구공신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낼 생각이 없던 예종은 본인만의 정치적 비전이 있던 ENTP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비록 일찍 죽는 바람에 그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요. 또 16대왕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변을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이 몰아낸 광해군을 부정하기 위해 광해군의 모든 외교를 엎어버립니다. 그 결과 인조의 외교 실패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으로 이어졌고 또 인기 많은 아들 소연세제를 무지하게 질투해 그 가족을 죽음까지 몰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이 생각한 답이 있으면 위험성이 많고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밀고 나가는 MBTI 16가지 중 가장 자기애가 강하다는 ENTP와 성격이 비슷하죠. 다섯번째, 사람과 관련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형 INFJ는 19대왕 숙종을 꼽아봤습니다. 인현황후와 장희빈 두 여자의 남자를 유명한 숙종 정권 때는 두 붕당,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숙종은 서인 출신의 인현황후, 남인이 지지했던 장희빈 두 여자를 교체해가며 남인과 서인, 그리고 다시 남인에게 대대적인 숙청을 일삼는 이른바 환국을 단행합니다. INFJ는 자기 철학이 확고해서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호불호가 뚜렷한 INFJ는 자기 사람한테 상당히 잘해주지만 INFJ 마음에 드는 건 어렵다고도 하더군요. INFJ는 감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 숙종이 조금 과도하게 감정적이라 성격도 화날 땐 엄청 무섭고 정치개혁을 할 때도 극단적으로 나갔던 거죠. 여섯번째,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열정적인 중재자 잔다르크형 INFP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 세종대왕입니다. INFP는 풍부한 상상력을 내적으로 삭혀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데 그래서 INFP 중에서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이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 해박한 지식을 자신의 상상력과 접목시켜 많은 인재들을 통해 정말 다양한 과학 발명품을 만들어냈고 세상에 글자를 만들 생각까지 했잖아요. 결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으며 개방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세종대왕의 성격이죠.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로 세종대왕의 아들 오대왕 문종을 꼽아봤습니다. 주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믿기로 유명한 ENFJ인데 문종이 그랬습니다. 세자 시절 세종대왕이 육성한 재상 및 정치인들과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종 말년 정치는 세자였던 문종이 일군 것이며 왕이 되고 나서도 문종은 장남으로서 자기 동생들을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이복동생이든 엄청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수양대군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채 눈을 감았죠. 재개발랄한 활동과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 스파크형 ENFP는 의외로 저는 22대왕 조산의 르네상스를 이루어냈다는 정조로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비명해가고 엄격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어렸적 암살 시도도 많이 당했던 정조이기에 인생이 불우해 보이고 음울해 보이지만 정조는 실제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난으로 정약용을 창덕궁 정원 연못에 있는 작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질 않나 정조의 친필 편지를 보면 크크크크크 같은 장난 가득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정치 수환도 좋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았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세상의 소금형 ISTJ는 태종이방원과 세조를 생각해봤습니다. 3대왕 태종이방원과 7대왕 세조 둘 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왕이 됐다는 것부터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목숨을 내놓은 쿠데타라고 할지라도 해내고야 많은 성격들이죠. 책임감이 강하고 작은 실수 용납 못하고 직설적인 편이라죠. 그래서 둘 다 왕이 되고 나서도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가장 소름돋는 건 ISTJ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ISFJ.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ISFJ는 유형 자체가 임금 뒤편의 권력형이라고 합니다. ISFJ에 해당하는 왕들로는 2대왕 정종, 18대 현종, 20대 경종, 23대 순조, 그리고 마지막 황제이자 27대 왕 순종입니다. 전부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지 않았던 왕들입니다. 2대왕 정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킨 동생 이방원이 억지로 옹립한 왕이고 18대 현종은 나름 적장자 출신이라 왕권이 안정적이긴 했으나 카리스마가 없이 성격이 유약하고 여성스럽고 소심했다고 하며 20대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로 아버지 숙종이 후계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못했으며 심지어는 신하들로부터 왕위를 넘기라는 압박을 받았고 23대 순조는 비록 정조의 아들이지만 과감함이 없이 권세가들에게 의지하다가 세도정치의 포문을 열어버렸고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일제의 허수아비 황제였죠. 이 왕이란 자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요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ISFJ는 편법, 이기심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며 동정심이 많고 헌신적입니다. 변화에 약하고 수용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위약적인 사람을 만나면 휘둘릴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전면에 나서는 역할보다는 옆에서 충실하게 보조하는 일이 딱 맞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다면 그들로서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겠죠. ESTJ, 엄격한 관리자도 꼽기 쉬웠습니다. 조선의 국왕들 중 완벽주의의 표본 21대왕 영조입니다. 영조는 정조의 할아버지이자 사도세자를 죽인 아버지로 유명한데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짧은 몇 마디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넣을 것 같은 엄격한 영조가 그 완벽주의를 아들 사도세자에게도 강요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조는 자신의 식습관과 건강도 철저하게 챙겨서 조선의 국왕들 중 가장 오래 살았고 또 재위기간도 가장 깁니다. 영조는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STJ는 사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을 한다는데 전형적인 영조죠. 더불어 영조는 엄청난 짠돌이 왕이기도 했는데 이 왕실 사람들과 신하들 백성들의 사치과소비 등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ESTJ가 보수적이고 군기 빡세고 딱딱한 조직체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 재위기에는 조선의 조정은 정말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리더 덕에 혼란스러웠던 조선 후기 사회가 기강이 많이 잡히기도 했답니다. ESFJ 사교적인 외교관은 친선 도모형으로 친절과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ESFJ로는 6대왕 단종 12대왕 인종 그리고 13대왕 명종을 꼽아봤습니다. ESFJ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라 누군가가 이들을 이용할 경우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겨 후대의 많은 동정심을 받는 단종은 삼촌 수양대군에게 압박을 당하다가 결국 스스로 왕위를 넘겼는데요. 그 이유는 수양대군이 단종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지 못하고 단종은 왕위를 넘겼고 억지로 한 결혼이었지만 아내 정순왕 후 송씨와도 금슬이 상당히 좋았다죠. 12대왕 인종은 조선 역대 왕들 중 재위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최단기 재위기간 왕으로 역시 너무 착해서 자기의 정족들에게 정치 공격을 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양어머니도 자기 반대파였음에도 양어머니도 어머니라며 죽을 때까지 효를 다했고 아버지 충종이 죽고 나서 그 충격으로 거식증에 걸릴 정도로 순수하디 순수한 왕이었죠. 이 인종이 이복 동생 명종도 자기를 왕위에 옹리십시켜준 엄마 문정 왕후에게 늘 시달리던 마마보이 국왕으로 성인이 되고는 왕으로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왕이 어머니 문정 왕후에게 회초리를 맞았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던 왕입니다.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형 ISTP로는 11대왕 중종과 24대왕 헌종을 꼽아봤습니다. 중종과 헌종 모두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연상군을 몰아낸 신하들이 억지로 옹리십시킨 중종은 이 신하들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렇게 하시오 였다고 하며 24대왕 헌종 때는 세도정치이기 때라 안동 김씨가 왕을 업신여길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종과 헌종이 마냥 휘둘리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종은 조광조, 조광조 사회는 기만로 등을 등용해 나름 정치적 반격을 가하려고 했고 헌종 역시 풍양 조씨를 내세워 안동 김씨와 싸우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즉 ISTP들은 과감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눈치가 빠르고 계산도 정확하며 조용하게 한방 먹이는 스타일인거죠. 호기심 많은 예술과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 ISFP는 9대왕 성종과 26대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왕제 고종을 생각해봤습니다. ISFP는 일단 화를 안내요. 9대왕 성종은 살인파들이 엄격한 성리학 도덕을 강요했을 때 싫은 소리 안했고 고종 역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아내 명성황후 사이에서 가만히 있었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국제정세에 둔감하게 대응했죠. 또 교양있는 취미를 좋아한다는데 성종이 학문과 문학을 좋아했고 고종은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다죠. 방어 기재가 뚜렷하며 ISFP가 동물 키우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성종이 아주 유명한 동물 애호가였거든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는 수환 좋은 활동가형의 친구, 운동, 음식 등 다양한 활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왕은 17대왕 효종이입니다. 실제 효종은 운동을 좋아하던 혜창으로 침 만나면 창 들고 무의 연말을 했습니다. 어깨가 너무 넓어 사후 시신이 관에 안 들어갈 정도였다죠. 인조의 아들인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던 왕자였는데 형 소연세자가 죽는 바람에 본인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출신 컴플렉스가 있었고 또 아버지 인조가 외교 실패로 워낙 사회를 말아먹은 상황에 재상들과 재하의 정치 거물들을 잘 활용해 나름 정치가 안정적이었던 걸로 봐선 효종 역시 수환 좋은 ESTP가 아니었나 합니다. 또 북벌을 준비하겠다며 군사력 강화한 것도 도전적인 체질인 듯하고요. 마지막 ESFP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좋게 작용하면 분위기 잘 띄우는 인싸이지만 안 좋은 쪽으로 극단으로 가면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나 흑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억압당하는 걸 혐오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딱 한 명이 생각나지 않나요? 10대왕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춤, 노래, 시에 굉장히 능통했다는 점에서 연예인적 기질이 다분했고 다만 안 좋은 쪽으로 빠져서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신하들 잔인하게 죽이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무조건 해내고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25대왕 철종도 ESFP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평범한 농부였다가 안동 김씨의 강제로 왕이 된 철종은 나름 정치개혁을 단행하려 했지만 워낙 강했던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전행을 막지 못했고 말년에는 여색과 주색에 빠져 살았습니다. ESFP가 포기가 쉽고 용두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선의 구강들을 MBTI별로 분류해봤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엮은 거라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선 구강들에 대해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하셨으면 하네요. 그럼 역사덮복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